요즘 뭐때문에 나가지 못하죠? 미쳐만들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장을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야죠 쭉 짜서 아 잠시만요 저기요 우리씨 잠깐만요 핀 좀 꽂아드렸어요 손도 좀 걷으시고요 손도 좀 걷으세요 저기요 너무 급하신거 아니에요? 손 좀 대보세요 손 대봐 이걸로 이걸로 먼지를 닦아내는거 이 피부에서 자 닦아내는거 응 코도 코도 닦고 코도 닦고 삑도 닦고 응 루야 아까 엄마 화장품같고 놀았지 응 그래서 닦아야지 눈도 닦아요 아빠 루야 눈 여기 화장했지? 화장했지? 닦았어? 닦았어? 응 봐봐 엄마 가이벌 응 lại다다다 다 닦았다 다 닦어 다 닦았다 두개 랄래? 손마도 봐 히힛 퇴하셨는데 저랑 좀 어떻게 닮은 것 같아요? 어 닮은 것 같아요 클렌징끝 칼니끝 인사야 이 우리가 하나부터 다른 문자도 다른 문자로 다른 문자로 이룬다 그래요? 야 너는 어떻게 빠져도 안 빠졌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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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할게 조금만 이것 좀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이! 루이! 컷! 루이가 머리가 깨끗해 머리가 뭐야 이쁘다 봐봐 머리가 피부 쪽쪽쪽 끝